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공동특점왕 손흥민과 모하메드 살라가 한국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대한축구협회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6월 A매치 마지막 상대가 이집트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집트전 최대 관심사는 손흥민과 살라의 맞대결이다. 살라는 20일 22시즌에는 손흥민과 나란히 리그 23골을 넣어 특점왕 트로피를 나눠가졌다. 벤투어는 2일 브라질, 6일 칠레, 10일 파라과이를 상대하고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이집트전으로 사연전을 마칠 예정이다. 대표팀의 평가전 첫 상대의 브라질에는 네이마르가 있다. 경기 티켓은 6만 3천석이 모두 팔렸다. 손흥민과 네이마르의 맞대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표팀 평가전에서 손흥민, 네이마르, 살라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목이 쏠린다. 손흥민이 아시아 선수 최초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토트넘은 영국 노리츠 캐롤 로드에서 열린 최종전에서 5대0 완승을 거뒀다. 손흥민의 멀티콜에 힘입어 토트넘은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티켓까지 확보했다. 손흥민은 후반 리그 22호, 23호 골을 기록하며 살라를 제치고 득점 선두로 올라서는 순간이었다. 동료들도 손흥민을 둘러싸고 득점왕 등극을 축하했다. 손흥민은 이날 인터뷰에서 득점왕은 어릴 때부터 꿈꿔온 일인데 믿을 수가 없다. 지금 정말 감격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료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다. 여러분도 그 모습을 봤을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토트넘은 이날 2대0으로 앞서나간 뒤 많은 동료들이 손흥민의 득점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손흥민은 23골 모두를 필드골로만 장식해 의미를 더했다. 반면 살라는 23골 중 5골이 페널티킥 득점이었다. 이 시각 세계에서 제일 큰 힘이 되신데요. 다음 서점에서 처음에 또한 시각 세계에서의 시작을 발견했다. 나는 처음으로 상상도 상상築니다.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했기 때문을 날마다. 먼저, 내가 태어난 첫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태어난 첫번째 시간을 척이 méования했기 때문이다. 제가 어린다시 42만 캐스터에서 태어난다면, 나는 다시 한 번씩 목 Similarly, 나한테 안는 그런 힘이 Kun이dan 바르다. 팀의 센터와 팀의 스포티와 팀의 스포티와 함께하는 팀의 팀의 스포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